북극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격하게 몰리면서 이틀 연속으로 전력 수요 감축 요청이 발령됐습니다. 전력 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반까지 전력 사용 감축 등을 통해 아낀 전기를 전력 시장에 판매하는 수요 자원 시장 제도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수요 감축 요청이 발령된 것으로 올겨울에만 7번째입니다. 감축 전력 규모는 전날과 비슷한 270만 킬로와트로 1기가와트짜리 원전 3개를 돌려야 얻을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새벽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22.1도를 기록하면서 출근 시간인 오전 9시를 전후로 순간 전력 수요가 8,600만 킬로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수요 감축 요청이 발령되면 관련 기업은 상황에 따라 가능한 업체 위주로 미리 계약한 범위 내에서 절전에 참여하는데 이 제도에 참여한 기업 수는 현재 3,580개에 달합니다.